반갑습니다 아침 공연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이셨어요? 보통 우리가 새 속에서는 뭐라고 묻죠?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라는 말은 밥을 먹는 일을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절에는 뭐라 그러죠? 공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함께 나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 음식은 모든 생명하고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조계정에서 처음으로 명장이라는 칭호를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월요일날 전화해서 내일모레 성무원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명장을 주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일부에서는 아니 법령에도 없는 명장을 왜 줬느냐 뭐 이렇게 또 그런 말이 있었는가 봐요 어느 기자가 저한테 왜 스님한테 명장이라는 칭호를 줬냐고 물어서 그 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줬는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기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왜 스님만 줬냐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사찰음식 한지 오래됐죠 그때 90년도 초부터 제가 했는데 벌써 그때 경기도에서 저한테 명인을 주겠다 무용문화자를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출가했을 때 선재라는 번명을 받을 때 세상에 어떠한 명예하고도 부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선재라는 은사수님이 주는 번명으로 스님이라는 그 칭호 같고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나이도 어리고 또 사찰음식도 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주는 명장이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보다 사찰을 지어서 오래 했고요 그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화장은 불화를 그린 사람 불화장 어산하는 사람 어장을 주는데 사찰음식은 우리 스인빌이 수익을 이루는 음식이고 그 음식 속에 자비를 베푸는 중심이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진정한 명장은 내가 아니고 나뿐이 아니고 산중에서 사찰음식의 정신을 지키고 사찰음식으로 수익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스님들이 진정한 사찰음식의 명장이시죠 저한테 명장이라는 칭호를 준 것은 그러한 스님들의 음식을 사회에 소통하는데 변질되지 않게 해라고 저한테 명장이라는 칭호를 주신 겁니다 숙제를 주신 거죠 제가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사찰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대답해 보세요 뭐죠? 사찰음식이 뭐죠? 예? 절에서 먹는 음식?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에서 먹어서 절음식 사찰에서 먹어서 사찰음식 또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선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행식입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식이 맞죠 그렇지만 그 대답이 다는 아니다 눈먼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기둥 같아요 기만져보고 부채 같아요 그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찰음식은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이루는 음식이지만 그 사찰음식 속에는 모든 생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부채님께서 사찰음식을 내리신 거거든요 아까 공양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함께 나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건강한 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평화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 스님들한테는 맑은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맑고 건강한 음식의 토대가 되고 그 음식이 맑고 건강하려면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 땅, 물, 바람, 공기들이 맑고 건강할 때 좋은 음식 재료를 얻을 수 있고 그 좋은 음식 재료는 나의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행복해야 돼요? 모든 자연의 생명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사상이 거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보잘것 없는 밥그릇을 갖고 부처님께서 3천 원 전에 환경운동을 선포하시고 쓰레기 종량제를 제일 먼저 선포하셨죠 그래서 한국의 스님들이 그걸 실천하게 해서 무슨 공양을 하십니까? 바로 공양을 한다는 겁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함께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우주 안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뭐가 있죠? 아픔을 느끼는 사람, 동물을 포함시킨 유종의 생명체 아픔을 느끼지 않는 식물, 바람, 공기, 물, 땅을 무종의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많은 생명을 해서 중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연이라고 하는데 얘가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라는 분은 제가 신자였잖아요 굉장히 도가 높았죠 스님들을 가리키는 교수였잖아요 너는 아프다고 공포를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 생사를 초월해 동인의 경제 올라갔는데 왜 유마거사께서 아프다 그러냐고 의구심을 냈죠 부처님께서 가서 물어보고 하라 왜 아프다 그러는지 그래서 문수보사리 대표로 갔죠 거사시여 유마거사시여 당신은 생사를 초월해 동인의 경제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뭐라 그랬어요? 중생이 아프서 내가 아프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 책을 읽고 찾아왔어요 자기는 드라마에 보면 너 아퍼? 나도 아퍼? 이렇게 하면 그 작가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스님 책에 보니까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시자가 무슨 시자인지 아느냐 말씀 언자에 전사자 절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시다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생이 아퍼서 내가 아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서 상담을 해놓으면 일단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뭐 아이가 아퍼요 말을 안 들어요 사업이 안 돼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상대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 바로 음식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픈 환자가 너무 많죠 어제는 저기 진영까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몇일 전에는 또 성남에서 몇백 명도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픈 환자가 너무 많은데 그 아픔은 아까 유마고사께서 뭐라 그랬어요? 중생이 아퍼서 내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제가 강의 요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만 보면 맛있는 음식만 생각해요 제가 맛있는 음식은 믿깁니다 바로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부처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아까 모든 자연계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을 지렸는데 부처님께서 육식을 금지시켰잖아요 절제시켰죠 금지시킨 게 아니고 생명 존중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물도 식물도 나와 다르지 않다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게 닭입니다 닭도 나와 다르지 않잖아요 닭은 원래 엄마 아빠 병아리들이 나리나래 갤라나 입에 따라 물고요 하늘도 치다 보고 꽃도 보고 물도 먹고 막 다녔어요 소풍 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욕심내서 많이 먹기 위해서 닭을 어디다 갖다 놓고 키웠어요? 양계장에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향생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내서 키우니까 빨리빨리 키우기 위해서 6개월 키우는 거 3개월 키우고 45일 키우고 40일 키우고 저번에는 저는 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40일도 안 키운답니다 13년 15년을 사는 닭을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열흘만 해도 잡는다는 거예요 닭 다리에다가만 성장총재를 넣어서 애들이 닭 다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다리가 커지면 그때 닭을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도반스님이 병원에 있어요 여기 불강에서도 많이 가죠? 여기 아산병원에 병원에 갔더니요 어떤 아이가 다리 하나만 커졌어요 다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휠체를 타고 이렇게 목발을 받쳐갖고 병원에 와서 법당으로 왔어요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 좋아하니? 부처님처럼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켄터키 치킨이요 그날도 닭 다리 빨고 왔어요 제가 엄마를 불러갖고 왜 쟤한테 더더구나 튀긴 자가 돈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내일 이 다리 크기를 줄이려고 항암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애가 먹지를 못하니까 애가 좋아하는 닭 다리도 먹여서 기운나게 해서 보내려고 먹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쟤를 임신했을 때 닭을 좋아했더니 애가 태어난서부터 닭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애가 어린아이가 닭고기를 찾아 먹었겠어요? 당신이 닭고기를 못 끊고 먹으면서 애를 먹이니까 애가 먹지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른은 왼쪽 팔만 커지는 어른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죠? 혹이 이만큼 생기고 뒤로도 생기고 막 그래요 제가 오후에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자연추어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 말을 하니까 스님 미국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닭을 키울 때 성장 촉진제가 사료에 이렇게 넣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 촉진제가 뭉쳐서 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성장 촉진제가 다리에 커지는 신경에 가서 붙어서 다리를 크게 하고 그 어른은 왼쪽 팔에 커지는 신경에 가서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장에 가서 붙으면 혹이잖아요 그럼 뭐였죠? 암이잖아요 그게 얼굴에 붙으면 얼굴에 혹이 생기고 다리에 붙으면 다리에 혹이 생기고 우리가 욕심내서 13년을 사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닭의 생명을 뺏으면서 닭을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그 닭이 와서 누구를 아프게 했어요? 우리를 아프게 했잖아요 닭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또 제가 강의하는 게 삼성의료원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환자들이 많이 와요 어느 날 환자가 젊은 친구인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안 낫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혈변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럼 검사를 하자 검사를 하더니 지방인데 빨리 삼성의료원으로 가라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암이 척추 뼈를 다 갉아문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7월에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시뻘건 육개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일주일에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왜 이걸 주냐 그러니까 입원해서 환자식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준다는 거야 이게 지금 병원에서 좀 저는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이었고 그 환자가 앓고 있는 항암 그 암을 치료해서는 항암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묻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혹시 개고기 안 먹었느냐 못 두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몰래 딛고 와서 개고기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가죽에 있는 몸 안에 암세포가 이 개고기가 합해져 있는 만나면 암세포가 도룸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를 뭘 주고 키우죠? 사료 그 사료를 유전자 조작의 식물을 갖고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개 사료 집에서 먹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개한테만 준 거예요 근데 그 개가 그걸 먹고 사람이 먹으니까 계속 도룸비를 일으키는 유전자 조작의 그런 거를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병이 난 거잖아요 항암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저도 아프면서 그 환자를 제가 딛고 두 달을 같이 있었어요 일체 다 바깥대 음식 끊고 제가 주는 음식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두 달 동안 전혀 암세포가 진행이 안 됐어요 병원에서도 신기하다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방심을 한 거죠 어느 날 나랑 간에 피주사를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 없을 때 뭐 먹었느냐 그러니까 치료하러 가면서 너무나 육식을 좋아하고 가공식품을 좋아하다가 절에 와서 아무것도 안 주고 간장, 된장, 김치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주니까 자기가 먹던 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다 하니까 밖에 가서 사준 거예요 금방 암세포가 빠르게 하면서 저 얼굴을 잡아 먹으니까 뚝뚝뚝 떨어지니까 바로 피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제가 못 딛고 있겠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저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부처님은 수행자한테도 몸이 아프거나 육식이 필요할 때는 평생을 치워라 그러셨습니다 그 고기 종류가 뭐냐 하면 많이 아플 때 먹는 고기가 3종류기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병이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을 때는 5종류, 7종류, 9종류까지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류기입니다 정류점이 불교에서 나가는 이름입니다 깨끗한 고기를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성장초침제나 향생제를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합니다 식욕점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불교가 해줘야 되는 운동은 정류기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정식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나가는 이름입니다 깨끗하고 바를 정자 음식을 맑고 바르게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 코스로 나오면 그냥 정식이야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 스님들이 지혜를 통해서 많은 좋은 약이 되는 음식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너무나 양식을 많이 하죠 생선도 양식을 많이 하고 또 사과 배 키울 때도 한쪽이 푹 올라온 거 너무 큰 거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농사를 짓던 사람이 네 종류에 걸려서 와가지고 스님 딸기도 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배 사과에 추석 때 큰 사과 배는 절대 사 드시면 안 되고요 또 과일이 있을 때 한쪽이 쑥 올라와 있잖아요 걔는 거기다가 주사로 통해서 약을 주기 때문에 그 한쪽만 커진다는 거 그게 빨리 안 퍼져가지고 부처님이 모든 생명이 행복하여 내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식물도 자기 스스로 자라게 남부로 오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동물도 우리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도 오염되면 내가 병들고 그죠? 땅이 오염되면 거기서 자란 식물이 병이 들고 그 식물을 내가 먹으면 내가 병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뭘 먹냐 따라서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내가 먹는 음식은 모든 자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양 함께 나눈다는 말씀으로 공양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때 낮에 공양 올리는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예 4시 맞이 공양이라고 하죠 4시는요 9시에서 11시인데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끈일을 드셨기 때문에 4시 맞이 공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몸은 자연과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자연의 생체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책을 통해서 많이 읽어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청소년 수련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문제아이를 몸생으로 만들었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됐고 제가 그로 인해서 병을 앓게 됐고 1년뿐에 내놓는다는 몸을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세 번을 쉬어야 걸어갈 정도로 많이 아픈 몸을 저는 부처님의 식문화를 통해서 다시 치유를 받았고 나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행청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음식 수행자가 된 겁니다 솔직히 스님들은요 어디 가면 다 밥 주고 용돈 주고 재워줍니다 저 정도 되면요 서로 오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365이 모자랄 정도로 어제는 진영 갔다 오고 그저께는 성남에 가고 오늘은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수원 복량사 학인 스님들 수업회로 가야 되고 내일은 전국에 스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 먹을 김치를 가리키고 이 철에 먹을 걸 하는데 저는 제가 아프고 맨날 나올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 속에 김치 속에 내가 먹어야 될 하루에 그런 역량을 많이 담아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해국 군수님이 옛날에 제가 보타사라는 절에 주주사 할 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엔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국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왜 1위가 되냐면 지구가 계속 오염되면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되는 게 뭐냐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오염되면 뭐가 오염되죠 거기서 식물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 식물을 사양 사람들은 날로 먹고 볶아 먹고 식초를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피클이라는 걸 담가 먹어요 우리는 김치 담글 때 식초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야채를 어디다 묻혀 먹죠 간장 된장 꼬치장에다가 김치가 유기농 자연에서 키운 김치를 담그면 그 배추라든가 하루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어보면 너무 달고 맛있어요 시금치 같은 게 그럼 김치를 담가도 끝까지 달고 마셨어요 요즘에는 담아서 조금 있으면 씁쓰름해요 그 씁쓰름한 게 왜 씁쓰름했는지 아세요 키울 때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기 때문에 그게 발효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쓴맛이 없어지면서 다시 약간 맛있는 맛을 변합니다 거기서 뭐냐면 중금석이 중화됐다 소리예요 쓴맛이 없어졌다 소리는 그 쓴맛을 가지고 있는 중금석이 중화됐다 소리예요 모든 야채는 가지고 있는 독을 해독해 주는 게 간장, 된장, 꽃향입니다 그다음에 야채는 약이죠 약은 뭐하고 통합니까 독하고 통합니다 간만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기낭 먹을 때 우리 몸에서 거부반이 납니다 그것을 그것을 너무 냉한 것은 고추장에 묻히고 열이 많은 것은 간장과 된장을 통해서 먹어주므로서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주고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은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로 지수화풍으로 음식도 물질이죠 근데 그 야채라든가 뭐 그런 음식 재료는 내 생명이니까 남의 생명이니까 남의 생명이잖아요 그 남의 생명을 내 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독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경전을 보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약이고 한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다 사분유란 율장에 약약제 건강의 건강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강명 체숭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계절에 따라서 병이 일어나니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고 해서 계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사시 맞이 이야기했죠 우리 몸에 니디마트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그런 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삶을 먹고 났어요 어떤 사람은 삶을 먹고 병이 안 납니다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다 살펴서 음식을 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옛날부터 장을 담그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장을 통해서 먹었기 때문에 한국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왜 면역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괜찮았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마비됐죠 그것이 바로 발효의 힘을 하는 거예요 8년 뒤에 다시 취소했다는 거예요 한국 끝났다 아파트 단지는 너무 들어서 있고 장독대는 없어졌고 식당에 가보니 무슨 표 간장 된장 꼬치향을 갖고 요리해 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인근 위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면서 살생하는 도구를 불태우게 됩니다 왜 첫 번째 개울이 뭐예요 살생하지 마라잖아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가 아니고 생명을 죽이지 마라 아까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모든 생명 중생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인근님이 그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옛날 인근님은 막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하루를 싸서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사슴을 맞췄다 이렇게 근데 개를 받으니까 살생하는 도구를 불태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식의 식단이 돌아가고 그 채소 맛이 떨어지는 채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 바로 장문화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굉장한 다양한 장을 담그게 됐죠 근데 옛날에 궁에서는 장을 안 담그었습니다 동의보감을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 조선시대 인근님이 평균 나이가 40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근님 오래 살수니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오래 사는 스님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제일 오래 살아 평균 나이 80인 거예요 스님들한테 가서 건강에 비결을 묻습니다 뭐라 그랬냐 아침마다 합장을 하십시오 합장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돌아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뭐가 들어오죠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소리수행을 가르쳐줍니다 아까 염불하셨잖아요 그걸 우리 소리수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염불할 때 해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기 오줌을 때 뭐라 그러죠 시 응가소리에 똥을 넣듯이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이걸 다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염불 십정공덕이라는 말이 있죠 큰소리로 염불하면 공덕이 10가지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이걸 다 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스님들이 젊어보여요 안 젊어보여요 젊어보여죠 저도 60 들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냐고 물어요 뭐 화장품 못 쓰느냐 뭐 선크림은 못 쓰느냐 사람들이 사다 주는 대로 발라요 국산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라고 시키죠 절을 할 때 우리 집 몸속에 있는 독서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어디까지 올리라고 그랬어요 귀에까지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불교는 부처님한테 맨날 구걸하려고 손을 이렇게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손을 대고 귀에까지 올리려면 손바닥이 이렇게 갖고 돼요 안 되죠 쫙 펴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로 뭐라 그러죠 용천이라고 그랬죠 절을 할 때 내 몸속에 에너지를 통해서 이 가운데 발바닥 손바닥의 가운데를 통해서 독서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손말만 닦아도 피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을 하니까 암이 낫다 요즘에 천주교에서는 108배가 아니고 109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절을 하게 되면 발가락 손가락이 다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전에 힘을 모으고 내려놓으라 그러죠 불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뺄셈의 종교입니다 더하는 게 아니고 뺄셈의 종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속에서부터 육류도 빼고 어페류도 빼고 술도 빼고 오신 채도 빼면서 내려놓으라 그러죠 얼마나 인근이 머리가 아프겠어요 내려놔라 예 음식은 뭐 먹냐고 물어봐요 못 가르쳐준다 그래요 왜 옛날에 좋은 건 다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인근님한테 우린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못 가르쳐줘요 절대 진상하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 80세의 비결을 가르쳐달라 그러죠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까요 대답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가르쳐 드릴까요 밖에 가서 저기 있는 장을 3일에 한 번씩만 먹어도 평균 나이 80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궁에서 장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묵은 장을 안 갖다 주는데 지금 뭐를 갖다 주냐 메주를 써다 줍니다 그래서 절 메주라는 게 문헌에 나오는데 절에도 많이 써야 되는데 궁에도 많이 써야 되니까 메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주 중간에 뭐 넣죠 지푸라기 넣잖아 이게 내로 안 절갈로 썩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메주 위에 지푸라기 깔고 솔까지를 놓고 지푸라기를 놓고 메주를 얹어서 띄우니까 솔까지가 보틴목이 돼서 메주가 상하지 않더라 이렇게 해갖고 갖다 주면서부터 인근님의 나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장 담그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스님들이 김치하고 장하고 스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스님도 수행이 이룬 다음에 세상 밖에 나와야지 수행이 이루기 전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리 가르치치고 김치도 익은 다음에 먹어야지 익기 전에는 뭐라 그러죠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장도 묵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행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혜를 이렇게 하는데 소금도 스님들이 만드신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아세요 선운사라는 절에 건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다 불량자들이 너무나 많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거 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수로를 파갖고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웅덩이를 파고 솔까지를 탁 놓고 거기다 물을 받아서 침전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감았을 때 끓여갖고 그 소금을 먹게 하고 팔게 해서 고창군이 부자가 된 거예요 종이도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소금 때문에 선운사를 주창무사를 해주고 그 고창군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마다 은혜를 갖는 소금이라고 해서 보은염이라고 해서 소금을 지금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자염이라고 해요 끓일 자자 그래서 스님들이 지혜로 만든 소금이라고 해서 저는 외국 갈 때 꼭 그 소금을 가져가서 한국의 스님들이 이렇게 소금 만든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태리에 세계 슬로프 유기농대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런데 오시아나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세미나 끝나고 장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 사찰의 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55명이 들어가는 컨퍼런스장이었는데 나중에 80명으로 들어가는 컨퍼런스장으로 바꿨어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일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을 도와줘라 후쿠시마 완전히 지금 터졌는데 그게 어떻게 일본만 일어나는 일이냐 세계 어디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뭘 도와주냐고 물었더니 장당근원 법을 한국에 발효된 장당근원 법을 전시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장이 들어왔는데요 원퍼런스장이 들어왔는데요 원퍼런스장이 터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래된 장을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장을 먹은 사람 그 장을 어디서 가져갔냐면요 한국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후쿠시마 완전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을 갖고 왜 그러냐면 발효를 덜 시켰고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승인들이 보면 장을 담가서 문등병 환자도 막 치료해 주고 막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게 소금하고 물이죠 그래서 와서 염조를 만들었습니다 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물은 왜 그러느냐 일본은 하산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정수내에서 나고 연수내에서 나고 굉장히 물이 맑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빨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에 불소가 없어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하산지역이죠 제주도에 나오는 물이 뭐죠? 삼다수 물은 굉장히 맛있는데 읽어보면 불소 불검출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있을 때는 반드시 해초, 해산물을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빨이 며칠 있으면 시큰시큰해져요 제가 어제 진영을 갔는데 여자분이 자기 딸이 남녀공항을 다니는데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데 교실에서 갈아입기 한다는 거예요 체육 공간실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따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공구가 많으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빨이 많이 깨진다네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지? 젊으면 돌디 씹어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돌디 씹어먹는다 요즘에는 애들이 이빨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음식이 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인턴트 가고 싶으면 많이 먹고 또 물도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에 다 뺏기면서 우리 거를 못 지키고 지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짠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밖에서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짠 만큼 그 간을 뭘로 했죠? 소금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는 맛은요 그 짠 데다가 조미러 넣고 설탕을 넣으면 누구나 다 맛있다는 맛입니다 음식은요 누구나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맛있으면 이 사람 맛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일 맛있는 맛은 어떤 맛이죠? 어머니 손맛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의 입맛을 맞춰서 하는 게 가장 맛있는 맛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짠 맛만 생각하지 거기 들어간 조미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별로 짜게 먹지 않았는데 집에 오면 뭐 먹고 싶죠? 물 먹고 싶어요 스님들은 굉장히 오래 사는데요 굉장히 짜게 드세요 오래 사는 스님들 보면요 짠 맛의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좋은 물과 좋은 콩과 좋은 항아리 속에 메주를 담아서 그거는 짜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장하게 장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음식을 갖고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논문을 써놓고도 제께 안 냈을 때 진짜 죽음의 문턱이 갔을 때 저는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기독교를 믿다가 개종하면서 출가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안 하시고 오시면 꼭 삼배를 했어요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스님이 되라고 삼배를 하고 존대를 했는데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서는 불효는 안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논문을 펴놓고 부처님이 모든 음식이 약이라 그랬는데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암만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첨가제가 들어간 걸 누우면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어디서 찾았는지 제가 뭐 이렇게 무슨 아이들 급식 친환경 급식한다고 어떻게 아시고 이야기하셨네요 제가 서울시도 친환경 급식 선파할 때 얼마나 요즘 엄마들이 급선받은지 잔류 농약 검사기를 가져가서 야채를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잖아 근데 그 농약을 치지 않는 야채로 요리를 해준다 해서 친환경 급식이 아닌 거예요 장을 담가서 음식을 안 만들면 그건 다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왜? 간장은 유전자작에 콩에다가 첨가지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색소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부처님이 음식이 약이라고 했으니까 약이 아닌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 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첨가제가 들어간 걸 무조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면서 밥을 먹고 쓰러서 자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내 아침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머니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몸에서 약간 약간씩 칼력이 붙기 시작해서 밥 먹으면 쓰러져 있고 밥 먹으면 쓰러져서 깨어나면 그다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설거지하면서 밥 안 쳐놓고 이렇게 하면서 밭에 가서 내가 이제 뭐 야채를 심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좋아졌는데 그럼 나머지 50%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40%는 어떤 걸 통해서 했느냐 아까 사시 맞으라는 공양 했죠 리듬에 맞춰서 먹는 거예요 리듬에 맞춰 먹는 거 우리 몸에 부처님께서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경전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향채를 만들고 병원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간을 그렇게 많이 상했는데 향채를 만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제가 향채를 만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봉은사의 노인대학이었습니다 내가 부모님들이 호도 못했으니까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모셔야겠다 8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130명으로 늘어났어요 봉은사에서 그 다음에 어린이하고 어린이집하고 제가 이제 수원에서 유치원도 하면서 아이들 아토피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작은 데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좀 더 넓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방송이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죠 어떤 때는 5천명의 대의자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어른들을 또 가르쳐 보니까 어른들은 한계가 있어 그리고 영양 있게 밖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 주위 사람들을 하나는 좋지만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역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애들은 그냥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뮤지컬이었어요 너 그거 알아? 음식이 생명인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유규를 바탕으로 해서 쌀 한 알에 농부에서는 86분이 가서 쌀 몇 자에 팔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면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걸 보고 아 학교마다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이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라고 시켜서 처음에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왜 스님이 왔느냐 그리고 삼장보세가 나오는 뮤지컬을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들이 김치 하나도 안 냉기고 다 먹고요 저희가 두부 야채볶음 볶음밥을 하고 감자 오이국을 끓였어요 선생님들이 드도드 못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감자도 안 먹고 오이도 안 먹는데 어떻게 이걸 갖고 간장만 넣고 들기름만 넣고 굴 끓이냐 여기 쇠고기도 들어가야 되고 양파도 들어가야 되고 다시 나도 조금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자를 썰어갖고 간장에다 묻혀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죠? 감자가 입에서 씹히는 맛이 있으면서 아린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좀 넣고 볶으니까 고소하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오이를 채썰어갖고 탁 집어넣으니까 오이가 풋내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이건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이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오이도 먹여야겠고 감자도 먹여야겠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애들이 하나도 안 냉기고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메뉴스가 터져서 학교가 조기 방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5천명의 아이들한테 25군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뮤지컬을 보여주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저는 뮤지컬을 만드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고 힘든지도 모르고 아직 돈도 다 안 줬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집 팔으면 달라고 해서 그때 준다고 그러고 지금도 저희가 가끔씩 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아이들이 보면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학교마다 장독대 만들고 다 장독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장독대 만들어서 일단 먹고 나머지는 외국에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장독대를 만들었는데 순창군수님이 오셨어요 매주를 갖고 내가 그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순창군은 매주 이 장으로 순창군이 장고장이잖아 그 장을 갖고 애들을 먹이느냐고 물으니까 안 먹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학교에다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장독대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송파이는 보성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강의 받고 김장문화 축격 때 행사한 돈을 갖고 장독대를 사줬어요 너네 학교에서 사라 우리도 내가 사줄게 10개 사고 학교에서 20개 사고 장을 담가서 저희 조교들이 1년 동안 재능기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장당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송파는 1년 하더니 선생들이 계속 장독대 만져야 되니까 신타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근데 그럼 어느 학교가 가장 모범으로 했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모범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스님이 먼저 했으니까 다니면서 스님이 대장을 해야죠 이래 안 해도 된다 나는 가서 불만 지르면 돼 그럼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아플 때 저를 살려준 것이 김치였고 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당하는데 돈은 안 아낍니다 좋은 매주 좋은 콩 좋은 항아리 그래서 김치 담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막 한자인데 토해갖고 음식을 못 먹는데 미국의 한자인데 제가 장을 보냈더니 그걸 먹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한자들이 왜 죽어요 항암치료 하면 못 먹어서 죽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들한테만 조금씩 논아주고 오늘도 이제 큰 스님 드시라고 제가 오래된 장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식초를 다시마에 담가갖고 발효시킨 거 저는 김치 담글 때 제가 먹어야 되는 약초, 다시마, 까죽순 삶아갖고 내가 잡곡밥 매일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잡곡밥도 계절이 아닐 때 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김치 속에 수수, 좁쌀을 삶아서 간장하고 죽여만 넣고 김치를 담아서 스님들이 우리 집에 오면 김치 국물만 먹어도 속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밥을 이만큼씩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왜 먹었는지 아세요? 그 밥을 발효시킬 수 있는 장을 하고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발효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일도 많이 안 하지만 그거를 중간에 해줄 수 있는 걸 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파는 김치는 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김치가 되면 발효를 시키지 않게 물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김치는 계속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근데 오늘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책을 좀 산조하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왜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항아리를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와서 장을 담가서 해야 된다 저희 은사 스님이 여기서도 갔을 거예요 하성의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거기가 저희 은사 스님 절이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요만한 초가집에 저는 절집이 초가집인 걸 처음 봤어요 법당도 차그마한 법당이었어요 제가 저희 스님의 때 가서 아이디를 가르쳐야 된다고 불교학교를 하면서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저희 스님이 굉장히 건강하시는데 다리가 자꾸 아프시다고 그래요 계단이 많고 고무신 털 신발이 되게 발이 아프거든요 신발을 바꾸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스님 이 진간장을 끊지 않으면 절대 다리가 안 나선다고 제가 그랬어요 수술을 하라 그러네요 수술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술 안 하고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진간장을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끊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아프시대요 스님 이제는 다리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당로 오신다 당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신장에다가 안까지 오실 거라고 제가 막 그랬더니 차례로 다 와서 이제 당로까지 오신 거예요 내가 진간장을 가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봐오면 진간장을 사오면 돈을 안 줬대요 공양주가 자기 돈 주고는 못 사오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아프시다고 그래요 스님 주방에 가서 검사하세요 부원에 가서 검사하십시오 갔더니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신도들이 사다 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장아찌를 담그는데 직간장을 하려면 정성을 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간장을 넣으면 조미료가 들어가고 청가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이제 담으면 되는데 직간장으로 담근 거는 손을 많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하기 때문에 이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진간장에다가 하얗게 물려 넣으면 안 상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물려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신도한테 그랬대요 요새 스님이 형편이 어려우신지 진간장을 안 사주셔 그 진간장도 시주하라 하니까 시주하라 했을 때 얼른 신도가 사다 준 거예요 스님께서 법했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대요 진간장을 사오는 사람은 우리 저리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루 가서 스님한테 같이 가고 하얀 물렬 있죠 다 버리게 하고 신설탕도 버리게 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식용유도 버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까놀리아 있죠 유체기름 개는 임신을 못하게 할 때 유산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유체 까놀리아 기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공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막 열심히 사서 먹고 있죠 그래서 유기농 슬로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먹어서 안 된다고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구운 김 굳는 순간에 산화돼지 볶은 당콩 그 다음에 깨도 볶아서 절대 빠져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빻는 순간에 공기하고 절대 산화되는 거예요 그냥 볶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을 때 바로 하면 맛도 좋고 손에 비비면서 손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안 그러면 요즘에 깨소금 빠져놓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버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절에 쌀 들어온 거 그죠 다 이제 조청으로 가서 그걸 갖고 요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에 애들이 수련회하고 가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생겼는데 절에 갔다 오더니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음식이 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절에 와서 먹는 것은 약이라는 개념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우리 스님들한테는 그 음식이 바로 수행식이죠 그래서 파마늘을 금지시킨 이유는 채식이잖아 그죠 수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선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일반 건강에 플러스 스님들이 수행을 도와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수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사람들의 심성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명상의 기본은 뭐냐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주계에서도 피정할 때는요 제 책을 사갖고 공양주들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안 바꾸면 피정이 안 된다 근데 지금 절에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발 스님들한테 가실 때요 그 이상한 것 좀 사다 드리지 마세요 음료수, 빵, 가자 다더스라이가 읽어서 모르는 천 가지가 들으면 무조건 다 집에서도 버리시고요 저래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은사스멘트도 말씀을 드렸어요 법당에 안 좋은 가자 올리지 마세요 가자 올릴 필요 없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저희는 가일만 올리거든요 그 대신 나무를 많이 해서 이제 집간장으로만 요리해서 그렇게 드리거든요 아까 제가 감자국 말씀드렸죠 예 애들이 다 먹어요 저는 애들한테 김치를 다 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각 교육을 제가 시켰거든요 애들이 야채를 안 먹어요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냐 지수화풍 그죠? 지수화풍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기운도 먹어야 되고 물의 기운도 먹어야 되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먹어야 되고 물 속에 있는 것도 먹어줘야 된다 그래야 네 몸이 온전한 네가 될 수 있다 온전한 네가 될 때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물을 스님이 5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건 500원짜리 무가 아니야 이 물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 돼요? 지내가 다 말해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을 누가 키우냐? 농부가요 어떻게 키웠을까? 씨를 주고 물을 주고 밤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농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이거 스님이 어젯밤에 사갖고 왔거든 스님도 고맙지? 예 물을 다 썰어서 아이들한테 입에 놓어줍니다 물을 감고 물을 먹으면서 이 무속에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햇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농부의 손길도 있고 스님이 만들어 갖고 왔지 아니 그러니까 생물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무에 씹는 소리 들으면서 그 씹는 소리는 무가 자랄 때 바람이 흔들때 그 소리와 같은 거야 그 단맛은 햇빛이 너무나 사랑을 많이 줘서 단맛이 난 거란다 그래서 물을 썰어갖고 소금 좀 넣고 밀가루를 넣어서 통밀가루를 넣어서 부치라고 그랬어요 남자애들이 칼질을 잘 못하니까 두껍게 쓸었어요 가을 물은 달하였어요? 달잖아요 무전을 버텨서 접시에다 세팅을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스님 제가요 이렇게 요리에 솜씨가 있는지 몰랐어요 무가 다 너무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무전이 지가 솜씨 가져와서 달았어요? 아니잖아요 무가 달았어요 그 아이는 평생 물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잖아요 무말랑이 햇빛에 말렸다가 무말랑이 묻을 때 물에 담가 놓으면 안 돼요 담가 놓으면 맛이 다 빠져요 그래서 씻어서 그냥 건져놨다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보다 얘가 더 맛있는 거야 제가 무전지를 갖다가 김밥에 싸주니까 엄마들이 애들이 안 먹는다는 거야 무전지를 어떻게 먹느냐고 당근도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당근을 오리볶으면 이상한 맛이 나요 살짝 볶아서 자기들하고 같이 쌌어요 시금치도 제가 이야기하죠 이렇게 바람이 흔들려서 이렇게 이렇게 자랐단다 그래서 이거는 500원짜리 무가 아니야 100원짜리 당근이 아니고 이 속에는 땅의 기운 물의 기운 햇빛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먹으면서 우주의 생명을 먹는 거란다 얘한테 물어봐야 돼 너 좋아하는 게 뭐니? 네 잘못된 게 뭐니?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쁜 거 버려야 되고 좋은 거 올려줘야 되고 부족한 걸 채워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듯이 물을 요리할 때도 얘가 부족한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싫어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살피면서 개하고 너하고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우리는 살펴야 된단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스님은 커피 안 드시죠? 제가 안 먹으니까 커피를 안 먹지는 않습니다 그 커피를 어떻게 볶아서 어떻게 내렸느냐 그리고 어느 잔에 달았는다 어디 가서 물컵에 물 따라주면 안 먹습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왜 녹차를 안 드시겠어요? 막 티백 녹차를 뜨거운 물을 모아서 이게 무슨 색깔이 이상한 데다 갖다주면 혀가 짝짝 갈라져요 저는 그냥 두드려가 나버려요 어제도 제가 진영에 가서 자연 음식집이라고 갔는데 자연으로 채식만 짓는 건 맞던데 얼마나 조미를 만드는지 제가 지금 여기 뭐가 다 났어요 피부에 다 뭐가 났어요 저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간념은 향차가 생겼지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바로바로 반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그 아이가 좋아한다고 햄소스 요리해 주지 말고 그 아이가 좋아하면서 그 아이 몸에 좋은 음식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서 그 사람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되지 스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네 왔다고 야채에다가 다시다 넣고 조미러 넣고 음식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깨끗한 생선 한 마리 멸치를 넣어서 찌개를 끓이고 음식을 해드리더라도 나쁜 걸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스님들이 고기를 드실 때는 뭘 드신다? 정육을 드신다 불자들은 발력을 열면 십제일 나오죠 그 십제일은 육식을 금해야 됩니다 그날은 짐승하게 차비를 베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피해서 육식을 할 때는 육식은 체내에서 오래 머물러기 때문에 절대 많이 먹지 마라 주식보다 많아서는 안 되고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가 하나면 두세 배 같이 함께 먹어라 이것만 지켜도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육식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암에 절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남의 생명을 내 몸에서 어떻게 거부받는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한자들이 막 어제도 어떤 한자가 중풍 걸려갖고 손을 이렇게 해갖고 아들하고 엄마가 모시고 왔어요 자기 남편한테 남편이 너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끊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끊겠어요? 못 끊죠 그래서 작게 먹어라 대신 나쁜 고기 먹지 말고 좋은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한자들한테 제일 좋은 고기가 뭐냐면 장조림을 해주라 그래요 간장이 이 고기를 삶을 때 뭉치는 걸 풀어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장하고 먹으니까 어떻게죠?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작게 먹어도 충분하게 단백질이 섭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라고 이제 부인한테 일러주고 고기 먹을 때는 두세 배 야채 함께 먹고 반드시 발효된 간장, 된장, 꽃향에만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약이라 그랬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셨을때 약이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약이 아닌 거를 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구보다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너무나 많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복을 타고 났습니다 저는 그러죠 절집이 대형 세탁기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연의 생명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걸 얼른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어요 내가 부처님은 온몸으로 먹는다고 했어요 눈에 아름다운 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잖아 안 좋은 거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그때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화합니다 눈을 통해 보았면 내 장기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류도 먹는 거예요 아까 연불했잖아 소리수행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공포영화 보여주면서 귀신이 찍찍하면서 등걸이 옥삭이면서 뭐가 느껴지죠? 한기가 느껴집니다 그런 한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명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몸이 내맹한 사람 밑대 쪽에 병이 생기고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심장은 뇌 쪽에 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뇌와 심장은 혈전으로 오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피가 어떻게 해요? 뭉치잖아요 선지국 끓이면 뭉치되지 그런데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처님이 뇌나 혈관을 치료할 때 쓰신 게 뭔지 아세요? 연근이에요 선지국을 끓일 때 연근을 집어넣으면 선지가 엉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핏발을 잘 쓰는 거나 몸에 멍이 잘 드는 사람은 앞으로 뇌혈관이나 심연관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근을 열심히 드셔주시면 돼요 부처님이 꽃만 아름다워서 부처님 오신 날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뭐가 피었다 그랬어요? 연근이에요 탄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 연잎은 태방같이 생겼고 연근은 난소같이 생겼고 연신은 2천 년이 지나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발화를 합니다 강장식품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상징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기 체질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아침, 점심, 저녁에 있습니다 아침에는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 때문에 맑게 먹으라고 했어요 스님들은 아침을 안 먹으면 집에 가라 그래요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은 꼭 먹어줘야 됩니다 아침밥을 새로 해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쌀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버리작물이 없는 삶으로 무슨 밥 먹냐 그러죠? 쌀이기 밥 먹냐 그래요 온 쌀의 기운과 쌀이기 쌀의 기운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밥을 해서 조금이라도 밥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없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밥을 반 공기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묵은 밥은 두세 배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 알맞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짐승이 먹기 때문에 해가지고 난다 음식으로 짐승의 마음을 닮아가고 밤에는 누가 먹죠? 기신이 그래서 밤늦게 먹으면 꿈들같은 몸이 무겁다 기신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쁜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의학적으로 보면 어찌 됐냐 낮에 김치전을 한 판 먹었어 그러면 그게 다 몸에서 분해가 돼 근데 걔를 밤에 먹으면 어찌 됐냐 밤뿐이 흡수가 안 돼 요즘에 아이들이 밤늦게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니까 부모는 당로도 없고 비만도 없는데 소아, 당로, 비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부처님께서 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식습관도 해가 질 때 시작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만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못 먹을 때는 잠자기 두 시간 전에 밤 열 시 이전에 아주 간단히 먹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갖고 몇 시까지라고 그랬죠? 열 시? 열한 시 50분?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막 짧은 시간에 뭐를 어떻게 좀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도움 좀 되셨습니까? 예 부처님이 모든 음식이 약이라고 그랬고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들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약이 아닌 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버려야 되고 예, 그렇게 하셔서 식습관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막 음식물을 얼마큼 씹어라 이런 것들이 조금 보면 의사들이 강의를 들으면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많은 지혜를 했어요 제가 어느 성당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신부님이 20명 모아놓고 저보러 강의를 해요 안 된다 20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강사를 얼마 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2000명, 200명 했는데 270명이 왔대요 두 시간을 이런 강의했더니 신부님이 막 책상을 탁 앉으시면서 제가 이 중생계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땅둠으로도 나와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는 지키고 종교가 틀리니까 안 지키고 이거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우주력이 불문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 멋쟁이 이랬어요 나중에 다 듣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오늘 너무 그렇게 재미나게 들으셨는데 소감을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얼른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30살에 살다가서 빨리 돌아가서 못 가르쳤는데 부처님은 80세 넘기까지 살았니까 오만 걸 다 가르쳐줬다고 맞잖아요 인도의 날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사실은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80살을 사셨어요 당신 세수가 100살이었지만 20년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고 가셨고요 부처님 제자 가섭센자는 120살, 150살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에 좋게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혜를 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를 다시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그러한 불자자들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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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